음악 14일 청담동 언북초등학교에서는 2016 녹색어머니회의 발대식이 개최됐습니다. 언북초 녹색어머니회의 신규 회원 18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발대식에서는 회원들이 위촉장을 받고 선사를 하는 등 정식으로 녹색어머니회로 임명되었습니다. 강남구에서는 언북초등학교 외에도 노년초등학교 등에서 올해 새로 입회한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발대식을 순차적으로 진행 중입니다. 한편 녹색어머니회는 1969년 시작된 자모교통지도반을 전신으로 하며 1971년 녹색어머니회로 명칭을 변경한 뒤 현재까지 오랜 시간 어린 학생들의 등굣길을 지도해오고 있습니다.